안녕하세요. 판례원 고분정기 판매한 TVM 한두 변호사입니다. 2023년 12월 15일자 판례원고 행정 정년후 재고용 관행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11월 2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3-2-417-27 판결입니다. 자, 이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사건입니다. 이건 사회복지법인이고요.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라고 인정을 한 거죠. 중앙노동위원회가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이 상고를 했는데 이 사건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이 승부한 사건입니다. 내용 보시죠. 참가인은 근로자죠. 60년 7월 생애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18년 3월 15일부터 요양보호사로 근무했습니다. 참가인은 2019년 1월 1일 정년시까지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1일에 다시 7월 31일까지의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위계약서에는 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고 만료 전 계약의 갱신, 연장,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원고의 취직규칙과 운영규정은 직원의 정년을 만 60세로 정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 정년 퇴직자를 계약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는 취직규정도 주었습니다. 이 문제는 정년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 5명 중에 1명은 정년 도달 전에 이미 퇴직을 했고 2명은 도달 후에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계를 했고 참가인을 포함한 2명은 정년 도달 이후로 근로계약이 종료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년 도달한 이후 재고용은 재량행위인데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경우에는 재고용 거부가 해고와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러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게 무엇이냐? 이게 관행이라는 거죠. 즉 관행이 있으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관행은 뭘로 인정될 거냐? 이게 문제 되는 겁니다. 대법원 판단은 이렇습니다. 원고의 취직규칙에는 재고용에 대한 재량을 부여할 뿐 재고용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 즉 재고용 의무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정년 무력의 5명의 근로자 중 2명만 재고용되지 않았다는 거죠. 2명은, 1명은 당연히 그냥 퇴직을 해버렸고 즉 5명의 2명만 재고용이 된 거죠. 그러면 정년까지를 근로계약의 종기로 정했고 다른 근로자는 정년 퇴직된 근로자가 있는 점을 비추었다면 원고 사업장에는 아직 정년 후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즉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이 안 됐고 그런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이 안 됐기 때문에 부당해고 아니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즉 정년 도다로 재고용은 사용자의 재량행위고 만약에 인사규정이 있다면 그거는 의무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정당한 기대가 인정되니까 그러면 규정이 없다면 정당한 재고용 관행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이 됩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재고용 관행이 존재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기대가 인정되면 합류의 이유 없이 재고용 거부는 해고와 마찬가지인데 이 사건은 재고용 관행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해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안 됐고 따라서 부당해고 아니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란내원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